저희 커피 배달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업무는 또 통화를 해야 됩니다 커피뿐만 아니고 도시락이랑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 이즈 키리게스 안녕하세요 디스 이즈 대한민국 지금 일본 학생들이 이바락길 가시마스타를 응원하러 들어가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KBS만 지금 왔어요 맞아요 KBS 스포츠 관련 부서들을 모아놨다고 해도 다언이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는 이즈 아나운서 히멘테 아나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캐스터들이 각 종목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원형도 그런 공부를 합니다 여긴 뭐예요? MCI 아 여기 이제 아 안하세요? 여기 서봐요 MC석 그렇죠 자 그러면 원형이 지금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을 외칩시다 디스 이즈 키리게스 여긴 어디예요? 여긴 이제 스포츠 취재부가 있습니다 스포츠 기자 그럼 KBS 스포츠 취재부 또 우리 선수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취재하고 아 진짜 저희가 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원형이 좀 떨려하는 중계부 부장님 한번 부장님 한번 안됩니다 담당을 가서 이렇게 말씀 드려봐요 아 여기까지가 캐스트로 그렇습니다 네 정지훈 국장님이 또 우리 KBS 직원분들 지금 예 힘내시라고 예 항상 이렇게 저희가 커피뿐만 아니고 도시락이랑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저희가 못 나가가지고 예 도와주시는 예 너무 고생이 많으신 저희 스태프분들이십니다 저는 이제 못 나가 저는 이제 못 나가죠 이제 예 아 저희는 못 나가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자 저기 이쪽으로 가시죠 네 저희 커피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아 우리 신입사원 조원희 사원과 함께 네 선배님 저 우선 또 통화 나가가지고요 오늘 하늘이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딱 이쁘게 떠있어요 진짜 너무 이쁘다 손사탕 같아요 그 옛날에 막 짱구는 못 말려다 보면 나오는 이쁜 하늘 아 저 저 지금 저 짱구 닮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커피가 이제 곧 도착한 예정이라서 군문 오늘 또 통화를 해야 됩니다 많이 더우세요 선배님? 옷 져주세요 선배님 아니 아닙니다 사실 IBC 안에는 되게 추워가지고 이런 바람막이를 다 입고 다녀요 아 저희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잠시만요 와 이거 몇 잔이에요? 와 스무 잔 와 스무 잔 근데 일본에 오면은 커피 마시기가 네 네 한국보다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오늘 그래도 정재형 국장님께서 저희 커피 사주셔가지고 커피 배달 왔습니다 이게 낫대요? 이게? 이게 낫대요? 모르겠어요 이게 와사지요 와사지요 와사지 와사지 저는 커피보단 짜장봉 먹과 유키전 사발면으로 가겠습니다 맛있어 그러면서 쉿 과자까지 네 이걸 다 먹을 겁니다 자 지금 도시락 와서 저는 이제 라면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